중대! 중대!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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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게임! 나 나가면 끝난다.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얼굴들이 다 좋아졌어요. 반응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해도 돼요? 자세? 나는 푸싸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아 푸싸를? 우리 선수들의 옛날에 운동했던 근본, 승질 이런 거를 좀 끌어내야 몸 관리도 하고 더 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한 팀을 어떻게 잡아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일단 1차로 써왔어요. 해봤어? 역시! 일단 제가 써온 거는 줘봐. 컨펌 해달라는 거 아니야? 네. 네. 야 근데... 뭐 이력도 있고 참 좋은데 네. 내 게 없잖아. 아 그쵸 그쵸. 선수도 뛸 수 있는데 내 이력이 없잖아. 그럼 사람들이 들어오나. 어떤 이력을 넣어야 되나. 이력이 너무 길어. 아 그니까요. 그럼 너무 기니까 네. 그럼 레알 정도가 낫지 않을까. 아 레알?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실력은 저희가 하하. 애들이 좀 많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천재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하하라고 사람들은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중정도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요. 솔직히. 그리고 매너도 하하로 일단은 해놨습니다. 내가 진짜. 매너는 우리가 실력은 좀 부족할지 모르나. 매너, 프로페셔널, 페어플레이. 이런 정신은 상으로 가야 된다. 이게 구단주의 뭐랄까? 서랍. 바꿔요. 그러면 경기 잡아가지고 따로 또. 연락하고 그때 보자고. 알겠습니다. 바쁘니까 또 빨래해야 돼요. 왜 이렇게. 야 이제야 이제 모였네. 그래서. 아 여기야. 자 호진이를 시작으로 우리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누구지? 아 끝에 보시면 원창현 선수 저 원창현이요? 아 안녕하세요 왜? 근데 왜? 근데 왜? 게임 천재 게임 천재? 아 장난 이거 다시 원창현 선수가 뭐 하지 않았어요? 청소년 국가대 배출 그렇죠 이광 선수랑 같이 네 같이 동기예요? 네 제가 요즘 하면서 창현이 많이 봤어요 근데 축구를 좀 하더라고 오케이 박수 한 번 일단 주 노예 계약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계약 기간도 없어 노예네? 하하하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시합을 하다 보면 필드로 나갈 수 있고 왜냐면 우리 친구들의 몇몇은 좀 아픈 친구들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얼굴 천재 아 얼굴 천재 우리 김형이 형일이가 내 후배인데 일단 비주얼도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약간 떨어지니까 나갈래? 그냥? 하하하 내가 이게 다 하고 싶어서 오세요 그러면 일단 상대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팀 한 번만 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팀 소개 먼저 한 번만 네 저희는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아칠 사이트 인천이에요? 인천이에요? 네 인천 잘 알겠네 아 뺐어요 그래서 그럼 팀 이름은? 인, 연, 핵, 패스 가도 되죠 인연 인연 일부러 그렇게 처음에 인천연합을 줄여서 그 옛날에 짱 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분이 계시다고 저희 팀에 이제 에이스로 이제 발동하고 있는 현민호 선수 현민호 선수 특별하진 않은데 저희 팀에서 유일하게 선수 출신하게 이기도 하면서 저는 이제 브래밀 뉴스에서 뛰다가 언제 계셨던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갔었고 어 네 그때부터 이제 20살 정도까지 3년, 4년 정도 생활하면서 브래밀 뉴스에서 있었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니까 빨리 시합으로 알겠습니다 바로 경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어떻게 아까 거쳐? 제가 뒤에 쓰고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수비 수비 공격, 공격 딱 맞죠 이게 컨셉 딱 맞았다 맞잖아 그렇게 해도 오늘 재미있게 안 다치게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아리바예요? 아바코예요? 어? 아바코 아바코 왜냐면 얼굴이 나와야 돼 아아 알지? 아바코 아바코 아 아 천재 외부지 오케이 오케이 컴온 야 천재도 인연이든 교체할 때는 잠깐 스톱할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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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우 씨 오우 씨 야 이렇게 전방 압박이야? 강의 좋아 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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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얘 뭐야 오우ź Alliance 채견이 가 내가 거기서 아리 최윤아 가운데! 왼쪽 왼쪽! 최윤아 최윤이 가! 창현이 가, 괜찮아, 괜찮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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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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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조회, 조회, 조회 조회, 조회 조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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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현아, 사이드만 봐 내가 가면, 내가 가면, 여기 볼게요 야, 집중해봐 집중해봐, 집중해봐, 혜찬아 자리 선서, 자리 킥보드 아이씨 내가 돌았어 그렇지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아, 창현이 걷다, 아무리 그렇지 창현이 걷다, 아무리 그렇지 야, 킥보드 아, 좋아, 좋아, 좋아 창현이 뭐야, 아주 놀랬는데 오, 오진아 오진아, 오진아, 오진아 오, 오진아, 오진아 오, 오진이 스피드 좋아 오, 오진아 Ian 오 역시 오, 비술 좋은데? 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못 해, dadososition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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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있어, 서 있어 świxxly 주식 오 afterlife 야 운동했구만. 부딪치면 안 돼. 부딪치는 바. 축구는 부딪치는 스포츠예요. 여기 이제 인연의 지금 엄청 잘하네. 오 우리 아현. 오 우리 아현. 패턴이. 다 너무 힘들어. 나이스. 나이스.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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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다. 괜찮아요? 오랜만에 흥해진지는 모르는데. 꿈 풀렸어 형이. 꿈 풀렸어. 자자자자. 끈적붙읍시다. 나간다. 파격체? 야 우린 사람 없어. 사람 없어. 사람 없다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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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았다 플레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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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파차 파차.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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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유투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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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오른발. 피었다 피었다. 맞춰 맞춰. 파이팅. 파이팅. 확실하게 확실하게.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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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을 한번 제쳐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중계진 역할 해볼까요 그러면? 도와줘야지! 야 야 형이야 플레이 감독님이 들어가고 나서 한골 먹혔어요, 지금. 밤에 다 뺏기는데요? 이거야, 가져가. 몸으로. 아, 몸으로. 아, 랩패스. 조만간 감독 교체제 나오겠는데? 너무 아찔, 근데? 나 여기가 맞네. 와, 맛있어. 전반 끝. 야, 전반 전에 생각하는 것보다 좋았어요. 걱정한 친구들이 몇몇이 있었는데도 딱 있잖아요. 보다는 오늘 또 개각하고 기분 좋은지 잘하더라고. 전반 3대2거든요. 내가 들어가서 솔직히 좀 더 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하고. 후반은 어떻게 되나요? 후반은 전반까지 가야죠. 안 나올 거예요? 나중에 지고 있을 때. 아, 지고 있어요? 나중에. 나중에 한 5분 남았을 때 지고 있을 때 진짜 100% 어때요. 오케이, 오케이. 후반전 다 하시죠. 파이팅 합시다. 그러면 바로 후반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려, 올려, 반응 올려. 오케이, 한골 시작. 오케이, 오케이. 고통 좋아. 그렇지. 오케이. chester Texas twice 오 깨! 떡둥 Connor 속상자 파이팅 Q. 아 저 불헤멘 저 친구도 중요해. Q. 미드리 하나 필요했는데. Q. 오, 나이스 핀! Q. 저는 3컵도 인정해서 있어요. Q. 오, 파울! Q. 아 머릿살 저래서 곰 같아. Q. 니가ливо 다 naught. Q. 어휴? 자, 이제 시작해! 대박! 해가! 빨리 해! 야 이게 이게 이거! 야 이게 이게 이거! 오! 승리가 엄청나게 심하게 장인아 털링! 아! 장인아 털링! 아! 뭐야 안 들어갔어? 원찬이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투어 치기다녀? 됐어. 됐어. 야 외쳐. 이게 위험하다. 어디 안 잡았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 가. 여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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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서 서 서. 에이 뭐하는 거야 형이라. 서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가. 오. 오. 골킥이 와야 돼. 그렇지. 골킥. 우리 골킥. 딥도 잘한다니까. 하시. 하시. 와. 서 서 서 서. 강호. 아. 서 서. 형님 형.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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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안 돼 안 돼. 오. 오. 뛰기 잘하니깐. 와. 잘 가. 와. 잘 가. 어. 안 돼 안 돼. 와. 지금 몇 대 몇이죠? 4대 4. 4대 4 밟아 밟아 밟아! 밟아 밟아 밟아! 개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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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블랙! 블랙! 잘한다 근데 오! 오! 내가 들어본다! 끝이에요! 맞춰!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나이스 팀! 3대 1!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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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구멍이네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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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제가 더 잘할 것 같은데요? 감독님 전량 없겠는데 구멍 밖에 없으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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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기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두 팀 모두에게 박수! 정말 빠르고 정말 이게 축구이다! 이런 거를 오랜만에 느껴봤고 너무 그분이 좋아요 아주 오늘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오늘 상대 팀 경기 한번 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주장님 먼저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역시 클래스는 영원하다 방송할 줄 아네 오늘 또 저희 팀 워싱선승을 같이 경기해봤는데 뭐 경기 어떠셨나요? 처음은 또 이제 차보기 너무 재밌었고 근데 너무 힘들어요 티건이 좀 있으셨잖아요 부단녀님이 오셨는데 뛰지도 않고 잠깐만 아주 좋게 끝났잖아 왜 얘기해 좋게 끝났는데 너무 힘들어서 혹시 뭐 추천을 따로 해주실 바라는 건가요? 대한양중학교의 후배 2년 후배 조원강 어떤 분인데? 박주영 또래인데 주영이보다 원강이가 더 유명했었고 그리고 리그하면 FC쇼쇼? 거기에서 뛰다가 돌아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로그위키에서는 맥류에서 주완이 투입했다고 그거는 서버 승강도 같이 불러요 동판물 배우고 아니야? 또 있는 사람 없어? 어디 있어? 유태풍이라고 아 태풍이! 네 2002 월드컵 전에 축구 신동해서 리프팅으로 한국 국토에... 그래서 브라질도 갔다가 독일까지 간 걸 알고 있는데 아... 그러면 유태풍 선수도 연락처 한번 주시면 연락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 같이 함께 재밌게 해주셔서 업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경기는 끝났고 일단은 남아서 좀 못다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비전도 있고 이러니까 일단 남으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저거 가자 다 ngo доб 상담사 안녕 상담사 시리ela 한국 국토정보고 우리 quanto